안녕하십니까. 빅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월요일 현재 시각 11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고 코드번호 051900입니다. 이 종목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한 주당.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의 종목은 성장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고아로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이 종목은 화장품, 화장품 업종이고 마이크로바이오 음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동반한 성장주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 대비 고아로이 종목이고요. 고아로이 종목은 워렌 버핏이 필수적으로 보는 재무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로이 종목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으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에 더 민감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제2의 K-바이오라고 불리고 미래에서 성장이 가능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제2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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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앞으로 제2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제2의 K-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를 연구 중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예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기 단계. 이 종목이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6조, 6조, 1천억, 6조, 7천억, 7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단기순이익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리고 이제 자본총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액이 증가하면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한다.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하면 자본총괴도 늘어난다. 자본총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몸집이 커지고 있다. 몸집이 커지지만 커지면 ROE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이라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 시가총액이 보시면 23조원이에요. 23조 9천억. 24조원인데 24조원짜리가 ROE가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 ROE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드라지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한 주당 지금 154만원인데 왜 이러느냐. 한 번도 증자와 감자를 하지 않았어요. 자본금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이제 886억원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자본금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본금 변동이 없고 꾸준하게 그냥 성장을 해왔다. 주주친화적이지도 않고 그냥 마이 웨이 나는 내 갈 길을 갈란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성장 중인 주식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코로나 코로나 때 얼마만큼 빠졌느냐죠. 코로나 때 얼마만큼 빠졌을까요? 24% 빠졌습니다. 24% 한가도 안 갔어요. 그만큼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감자도 안 했고 증자도 안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많이 많이 이제 올라 봤자 7,8%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7%입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거북이 같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크게 본다면 크게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처럼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상장주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적금 드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비싸죠. 그래도 적금이라고 해도 이제 153만 8천 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자를 해주던가 아니면 증자를 해줘서 약간 좀 신 주주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액면 분할이라던가 이런 걸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게 없고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K-바이오 이제 제2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든지 개발 뭐든지 이제 주가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을 기대감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게 주식인데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아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종목이 많이 무겁고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 여러 등락폭이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성이 매우 밝고 재무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앞으로의 추정치도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3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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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